안녕하세요. 바람이 불어도 가야만 한다. 4월 한 달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달려온 열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파멸했다, 해냈다라는 자신만의 노하우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반복적으로 3개월 진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시나리오에 적었던 첫 관문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가야만 한다. 바람이란 단어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째는 거절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 좋은 사회의 다단계 인식입니다. 셋째는 나와 함께하는 형제라인과 스폰서들의 관계에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든 것은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기대하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위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부정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터미는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와 자녀와 모든 지인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애터미는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좋은 제품 싸게 파는 제품과 회사를 알리면서 모든 지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5월 한달도 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5월을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가야만 한다. 우리 모두 5월 한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부터 파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5월이 갈 tabs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любойини지마다 сегодня인 것입니다. 오늘 mereka 잘 봐주세요. 에러가 다음 시간에 추정했습니다. indzę제세자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metsلا세세세세세세세세세 tirunta세세세세세 님의igung lav 이듈세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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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